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산에듀에서 자막버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술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온라인 기술교육은 단순하게 전문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회적 교육에 참여하여 교류하는 그런 중심 학습 매체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산에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기술 강의 영상을 개발하고 또 전기 분야 학습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교육방법의 변화와 그리고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상대적으로 영상학습이 어려운 계층에게 고립과 소외감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더라도 이러한 강의에 접근하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라든지 환경적 어려움을 가진 계층에게는 학습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산에듀는 그동안 학습자들의 정보 소유 불균형 측면에 주목해 왔습니다. 강의를 무료로 배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매체 이용의 불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지식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보여드립니다. 다산에듀는 전기기술자 기초과정, 즉 전기기능사 필기 과정에 자막을 삽입하는 작업을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지난 2019년도 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자막의 크기, 위치, 폰트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기술 교육의 내용에 맞게 자막의 표현 방법, 서술 형식을 정하는 과정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일일이 타이핑하고 검수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듣는 데 어려움을 가진 청각장애인이나 환경적인 소음 문제로 공부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신 분들에게 우리의 이런 프로젝트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강의는 무료로 유튜브와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다산에듀의 강의, 그리고 자막이 들어있는 강의, 청각장애인 분들과 그 다음에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